가수가 노래방에서 본인 노래를 불렀을 때 과연 몇 점이 나올지 선착화 게스트들이 또 묻어져 있잖아요 가수는 총 세 분이 바로 노을! 뮤지강 형님! 박혜연 님입니다 3탄 선물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협찬이 들어왔습니다 3등이죠 수명금과 우유백의 2등이 바로 야! 오우 미스틱이에요 오우 아 뜨거워 정석길 사장님들 영상 보시고 협찬 많이 즐겨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늘도 흔쾌히 나와줬습니다 박혜연 씨입니다 군성 최고 신년단 신년단 기회는 한 번입니다 한 번 총 1시간 잠시 꽃처럼 사랑의 bleiben שהוא 야권 헤해 Gym 너 이해 야권 우리 사랑 낮을 때까지 그립지 않을 때까지 우리를 꺼내때까지 죽었어 하얀 남위에 제발 자, 과연 몇 점이 남았지? 몇 점이 예상하세요? 제 노래를 불러본 적이 없기 때문에 무수가 잘 나올까? 그런 것 같아요 자, 과연 몇 점이 남았지? 정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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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 와, 이건 진짜 아니, 나를 보면서 이게 진짜 호초초 콘서트를 우리가 즐기려고 합니다 와 콘서트 안 하죠? 아, 너무 하고 싶은데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진짜 저희 제일 끈열로 갈게요 와 제일 끈열에서 서로 칠게요 와 진짜 다행이네요 90점 안 넘기면 어떡하나요? 아 일단은 우리 혜연 씨는 이제 91점이 나왔는데 네 제가 봤을 때 기계가 이제 문제가 있다 잘 받았네 아 아 야 이걸 어떻게 90점을 아 아 방금 이 순단을 우리가 함께 했잖아 이거만 하고 우리 크리스 맘에 안 돼 그 정도였어 콘서트 잘 됐어 아 콘서트 야 진짜 다시 한 번 우리 혜연 씨 혜연 씨는 91점이 나왔습니다 아 아 아 이분한테 거의 한 보름 동안을 매달려가지고 자 놀립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노을 음 어 아 아 원곡의 원곡은 90점 이상한 곡입니다. 정석으로 부르고 싶었어요. 정석이잖아 자 과연? 사실 뭐하나 봐요? 가수 데뷔 인박이 되잖아요 점수가 더 나올 수 있었을 텐데 11점 밖에 안 나온 이유는 아무래도 에드릭이나 이런 부분들은 노래방 기계에서 그것까지는 그 수준까지는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엇갈리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아니 이게 다큐멘터리가 아니라는 게 아니 가수한테 가수 되게 이빨이라고 했지 저희 마음속에는 오늘의 곡 진짜 듣는데 소름 났어 소름 났어 정말 소름이었거든요 다시 한 번 영상에 나오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저희 마음속에 100점 우리 노을 형님에게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노을 형님들은 91점이었습니다 이야 동네놈들 큰 형님입니다 유지가 형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네놈들 반의 반의 반 고정 뮤지광입니다 아무래도 이런 건 어느 양이던가 점점이 내면서 뒤돌아볼 때 맺힌 눈물 날 보았네 아오서 여인 맺힌 눈물 날 보았네 아오서 여인 과연 몇 점이 대상하십니까? 85점 야 너무 아쉽네 넘어야 되지 않을까 맺힌 눈물 날 보았네 아오서 여인 과연 중간에 애드립을 늘려고 공연대처럼 뭐 소리치의라고 하려고 했거든 근데 하려는 안 나고 사실 구독자분들도 100점이 나올까라고 예측을 못했을 때 이 리액션이 너무 100점처럼 나오긴 했어 극 gilt 중에도 안다 그 가사 짠진 사람이 부리는 게 아니라 진짜 츠녀와서 부르네 츠녀와서 부르는구나 이거 요지 사회가서 부르는구나 우리 지가리 형 생각했던 백저빗입니다 와우!